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서울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학부에서 교직 이수를 하였고 재작년인 2019년에 7월에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로 임용고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20년도 임용을 1차는 합격했지만 마지막엔 채탈하여 다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기간제 교사를 병행하면서 임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채탈하여 재수하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일 병행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만 취소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점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학부 때 교직 이수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18년도, 19년도에 정말 아무런 공부 없이 임용고시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분위기를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응시하게 되었고 결과는 당연히 전공은 과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모두 좀 의아했던 부분은 교육학은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과락이 나오지 않았고 이것이 제가 이후에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에는 1차는 이진영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서 컷에서 11점 높게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는 낮은 점수로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 역시 서울을 응시해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저는 초수 때도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교육학의 경우에 여러 번 회독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19년도에서 모두 교육학은 과락 점수를 넘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험이긴 하지만 교육학보다는 전공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전공 점수를 높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학은 저는 핵심 그런 정리된 강사님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이것을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학의 경우에 그 논술을 작성하는 것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매주 이렇게 논술문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교수님한테 첨삭받는 식의 그런 연습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논술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조금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배짱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모든 선생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만약에 일을 병행하시거나 육아를 병행하셔서 전공 못지않게 교육학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이렇게 기본 내용을 조금 숙지하고 그리고 논술을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 1차 준비를 했던 전공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정말 문제 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1차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기본서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충실히 암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1, 2월에 직강을 듣다가 그리고 일병행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강을 못 듣고 인강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다시 직강으로 전환하여 듣는 이렇게 직강 인강을 모두 경험했었고 그리고 관리반에도 들어갔었는데 제가 조금 소홀하게 되면서 선생님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았을 때 직강이든 인강이든 그리고 자율반이든 관리반이든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든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그 결과는 그 노력에 비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일단 이론서를 분권화하였고요. 그리고 그 분권화 내용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모두 쓰고 그리고 프린터로 나눠주시는 부분을 붙여서 단권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내가 볼 것은 이 책 세 권이다. 이렇게 기본서 세 권을 공부하고 계속 회독하고 암기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어떤 내용을 치사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내용을 끝까지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신 후에 기출되었던 내용이나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 병행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올인하는 선생님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외워되지 않는 부분이나 꼭 외워야 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동하는 중에 수시로 보면서 이걸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신경을 쓰고 외우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뭔가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준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진영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달마다 주시는 그런 약간의 팁 이런 거를 참고해서 선생님들에 맞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준비와 관련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임용해서 채탈을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해서 이번에는 합격을 했던 것이 저는 면접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수기를 이진영 교수님 사례 발표로 이진영 교수님께 요청받았을 때 선생님들 중에 서울을 썼다가 면접에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면접에서의 낮은 점수가 약간 두려운 포인트가 되어서 그 지역 선택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저 역시 작년에 그렇게 채탈을 한 이후로 내가 아무리 1차를 잘 봐도 2차에서 점수를 높이지 못하면 결국 최종 합격을 되지 못하는 건데 서울을 써도 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니 저도 되게 지금도 떨고 있지만 그런 면접 자리에서 태도나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최종 합격을 했듯이 선생님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한 번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면서 느꼈던 이렇게나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렇게는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확실히 차이가 났던 건 제가 2020년 임용 초수 때는 1차를 너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시험 이후에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가 너무 하기 싫었고 뭔가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좀 비효율적으로 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만약에 그렇게 좀 지쳐있는 상태라면 하루 이틀이라도 사실 일주일이라도 선생님들이 조금 회복되어서 2차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휴식 기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초수 때는 뭣도 몰랐고 그런 학원에서 이런 수기나 특강을 제공해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재수 때 준비를 하다 보니 이진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는 사례 발표나 그리고 1차 시험 이후에 제공되는 특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었어요. 현직 교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찾아서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수 때는 비교과 스터디라고 해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재수 때는 상담 선생님들로만 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담 선생님들과 하는 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면접 문제가 점점 더 상담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상담 교과 연관지어 대답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비교과 선생님들이랑 했을 때 장점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 비해 만약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상담 선생님들과 진행하는 스터디가 선생님들께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준비하실 때는 상담 선생님들과 같이 학교에서의 여러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상담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그 기간 동안 그 내용을 내면화하게 되면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멘탈 관리에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용고시는 1년에 한 번만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한 번 놓치면 또 공부를 1년 동안 더해야 된다는 점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의 자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고 그렇게 그 수험생활을 이겨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도 그런 응원과 지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는 후반에 조금 멘탈이 나가기 직전이고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운세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노력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걸 캡처해서 가지고 있고 계속 꾸준히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응원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래 나는 이번에 합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이거는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긴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 일병행하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일병행이었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처음 하게 되었 올해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병행이라는 것이 이 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도움이 된 부분은 일단은 그 면접 관련 책자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막연하고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좀 피부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도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병행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첫 사회생활이고 그러면 관계나 일 그리고 그 공부의 밸런스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근무 시간 내에 제 일을 책임감 있게 하되 1순위는 임용고시 공부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고 나는 공립교사로 일을 하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에 좀 공부에 더 치중을 하는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처럼 일병행을 함께 시작하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일과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그리고 관계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좀 더 그 자신만의 밸런스를 찾아서 적절한 균형을 지켜가면서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에너지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이 레이스를 끝내보자 이런 생각이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긴 수험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임용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여보고 행복을 느끼면서 수험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입장이고 혹시나 저와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수기를 카페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답변하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곧 이제 교직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그 긴 레이스를 가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잘 다독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